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누에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밤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갚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키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루아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맛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아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주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미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웹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사일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매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장세기 10장 전체를 통하여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샘함야벳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샘의 세 아들들은 아내가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들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들과 족속들 나라들이 형성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찌 보면 유럽인들의 조상이 누구였는가 또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누구였는가 또 유대인들과 혹은 아랍인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의 조상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는 명백하게 여기에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샘의 후손 그 중에서도 욕단이라는 사람 그 후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 욕단이라는 말에서 단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샘의 후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여쭤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고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샘, 함,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 2, 3절에 보니까 먼저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루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셋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밭과 도갈마요 자 이와벳의 아들들 자 이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족속들이 나옵니다 고멜, 마곡, 그리고 야완, 두발, 메셋 그리고 고멜의 아들 중에서도 도갈마 이 이름들 여러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게레스 38장과 39장에서 마지막 말세의 샘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족속들의 이름에 여러분이 살펴보면 38장, 39장에 제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로스, 메셋, 두발, 마곡,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노아의 아들 야베의 새 후손 중에서는 고멜, 마곡, 야완, 두발 그리고 도갈마 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의 새 후손들은 어제 노아의 예언에 따르면 샘의 장막 안에 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샘의 축복 안에 있을 때만 야베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 이 샘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샘을 공격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에스겔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이러한 족속들 로스, 메셋, 두발, 고멜, 마곡 그리고 도갈마 이런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권위질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야베은 샘의 장막에 가하며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장막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 장막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영적 권위질서를 오히려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족속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베 족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한번 6, 7, 8, 9, 10만 보려고 합니다 함의 아들은 여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하니요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봅시다 구스와 붓 이 두 족속도 역시 에스겔에서 38장과 39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인 샘의 후유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민족 중의 하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는 무엇인고 하니 샘의 장막을 통하여서 야베시 축복을 누리고 함은 샘의 종이오 야베스의 종, 종들의 종까지 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질서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기 위에 있는 영적 권위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즐겼던 성적으로 쾌락을 즐겼던 그 함의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의 뿌리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리는 무엇인고 하니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이렇게까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언적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함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질서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행태로 나아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가 결국 그 후손에게까지 연결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잘 깨달아 알아서 샘의 장마간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마지막에 또 무너뜨려 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후손인 샘족석을 공격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노아의 후손에게서 볼 수 있는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야베스의 아들들인 고멜, 마곡, 야완, 두발, 메셉 그리고 고멜의 아들 중에 도갈마 이런 족속들은 주로 유럽 민족의 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족속은 오늘날의 터키,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까지 그리고 프랑스 지역까지 연결되어진 이 모든 족속들이 사실 고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곡과 야완과 두발, 메셉 이런 족속은 주로 흑해 연안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런 북유럽 지역에 속한 민족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야베스의 아들들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지금도 살펴본다면 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모두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보면 성경의 예언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함의 족속들을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 구스는 이디오피라고 말할 수 있고 미스라임은 애굽이죠 부스는 북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이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살았던 그 족속들인데 이미 다 죽고 초토화지고 살아되어지고 이런 족속들이죠 아무튼 아프리카 민족들의 조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함의 아들 중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구스의 아들은 이디오피아에 속한 이디오피아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땅은 상당히 넓고 인구도 많은 강대국이라고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구스는 이집트와 항상 대적하였던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스바는 어떤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다 그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한 나라에 속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스바와 드단,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또 스바는 앞에 있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할 때 이 스바와는 좀 다른 스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 드단은 주로 아랍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의 요르단 그 중간에 있던 어떤 족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일부적인 아랍 족속들 이집트도 아랍이죠 그러나 중요한 그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인의 후손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의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도 장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려서 강하고 번성하고 이런 그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축복 때문에 함도 축복은 누렸는데 점점 하나님의 권위일서를 떠나가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겠죠 혹은 함의 나라겠죠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신할 땅의 바벨 바벨탑 사건이 난 것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장본인들이 함의 후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에게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권위일서를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 함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후손까지도 이런 저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오늘 짧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삶에 있었던 포도주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씌우신 영적 권위 질서라는 것입니다 함은 그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해서 비웃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성적 욕망 죄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 그 뿔이 된 그 성적 욕망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이 함의 후손 전체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었죠 그 후손들 모두 아프리카에 어쩌면 조상들이 되어졌는데 오늘날도 아프리카 참 못 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결국 포도주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포도주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인정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샘과 하베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베스의 경우에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 샘의 장막 안에 그어야 된다 하는 이 자기의 우산, 자기의 보호막, 축복에 근원되는 이 샘의 장막을 오히려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에게 화를 자처하고 맙니다 이야 하나님의 예언 너무나 정확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 10장의 족보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라 마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